아, 자격증. 시작하자. 주경야독. 주경야독. 기능사도. 주경야독. 기사도. 주경야독. 기능창도. 주경야독. 기술사도. 주경야독. 자격증. 주경야독으로 끝내자. 아, 꺄아. 이게 뭐라고? 아, 꺄아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 7개의 주제에 대해서, 7개의 주제에 대해서 나왔던 출제 빈도만 설명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10회치를 한번 정리해봤더니요.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, 그래서 1번, 자, 우리가 전원회로, 그 다음에 증폭회로, 그 다음에 발진회로, 그 다음에 변조회로, 또는 변복조회로, 그 다음에 펄스횭회로, 그 다음에 논리회로, 그 다음에 응용논리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. 자, 그런데 쭉 봤더니, 10회치를 모아봤더니요. 전체적으로 전원회로가 몇 문제 나왔냐면, 23문제입니다. 23문제. 23문제. 이게 23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증폭회로가 40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발진의 19문제. 그 다음에 변복조가 28문제. 그 다음에 펄스횭회로가 21문제. 그 다음에 논리회로가 31. 그 다음에 응용논리가 38문제. 그래서 총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. 200문제. 200문제인데,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30% 이상 된 거 봅시다. 30문제. 자, 응용논리, 논리회로. 그 다음에 30이 안 되죠. 변복조, 증폭회로. 자, 그러니까 결국은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, 우리가 집중해 공부할 것은 전자회로 쪽에서는 증폭회로는 필수구나. 그 다음에 이쪽 D틀 쪽에서는 응용회로, 응용논리는 필수구나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복조 해야 되겠구나. 그 다음에 논리회로다. 그러면 결국 보면, 이것만 하시더라도 얼마가 됩니까? 이게? 벌써 70문제에다가, 이거 70문제니까 거의 한 140문제 되잖아요. 140문제 되면 70%잖아요. 이게 200문제니까. 그래서 굉장히 퍼센트 높다.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이게 퍼센트를 나타내면, 이게 11%더라고요. 11%. 조금 반올림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20%고요. 그 다음에 이게 10%, 그 다음에 이게 14%, 이게 10%, 그 다음에 이게 15%, 이게 20%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, 내가 이번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, 급하게 공부하고 싶다 생각하면요. 무엇부터 보면 되겠습니까? 증폭 보시고, 변복조 보시고, 논리 보시고, 응용문제. 이것만 잘 풀어도 70%가 되니까, 우리가 보통 합격할 때는 60% 이상이면 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지만, 기사 시험은요. 합격해도 한 문제 차이고요. 떨어져도 한 문제, 너무 억울해요. 그렇죠? 억울해요, 억울하네요.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분석표를 보고 공부하면 되죠. 시간이 많이 있으면 다 공부하면 되지만,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, 아, 최악의 경우는요. 여기 보시면, 응용 논리 회로 하고 증폭회로만 공부해도 결국 거의 100문제 되잖아요. 40문제 되잖아요. 과락은 피할 수 있잖아. 과락은. 과락을 피하려면 증폭회로하고, 응용 논리만 보면, 80문제는 이거 과락은 피하잖아요. 그런데 과락이 아니라 점수 받고 싶다 하면, 여기서 두 가지. 변복조하고, 그 다음에 논리를 추가하면, 아, 이게 점수가 되는 거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전자로의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정말 거듭 부탁드리지만, 여러분들은 전체를 보고 부분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라고 생각하고요. 가능하면, 좀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, 핵심적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,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, 좀 시간을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될 거고, 특히 그 교재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, 좀 썬말을 할 테니까요. 그런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두 시간을 걸쳐서, 우리가 디지털 전자로, 전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살펴봤고, 맨 마지막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, 우리가 어디서 보죠? 과락을 면하려면, 증폭과 응용 논리로 공부하라. 기본 검수를 받으려면, 증폭과 변복조와 논리와 응용을 공부하라.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, 다 공부하라.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. 아무튼, 이런 걸 잘 준비하면서, 요령 있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되는 게,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,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. 과락을 면하려면, 증폭과 응용 논리로. 그렇죠? 두 번째, 점수를 받으려면, 증폭과 발진과 논리와 응용 논리로. 그 다음에, 좀 점수를 잘 맞으려고 생각하면, 이렇게 7개 분야를 다 한다. 그런데 실제로 냉렉히 따지면요, 우리 기사나 이런 산업기사 할 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합격에도 한 문제 차이고, 또레도 한 문제 차입니다. 더 중요한 건,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위해서 합격하는 게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폭과 응용 논리를 잘 공부하시고, 변복조와 논리를 잘 공부하시는데, 특히 변복조는 나중에 정보통 시스템에서도 나오고, 또 정보통 기계에도 일부 나오고,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고, 특히 논리로나 응용 논리에는 또 우리가 디지털 전자회로, 전자계산 일반의 컴퓨터 아키텍치로 나오기 때문에,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디지털 전자회로는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, 우리가 공부하는 통신공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,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기숙사를 공부하신다고 하면, 그 안에 있는 모든 설비의 기능들이 다 전자회로로 구성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,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잘 정리해서 반드시 정보통 기사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